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화재 분석을 맡게 될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16일 오전 10시 22분이구요. 정모코드는 0008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삼성화재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첫번째로 꼽고 싶구요.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상이 발생하면 수급이라던가 이런게 변환되고 보지 못했던 수급이 관찰된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흐름을 깨고 다른 흐름으로 변경될 움직임이 보인다던가 뭐 이러면은 저의 어떤 대응이라던지 어떤 그런 판단도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화재는 대표적인 삼성그룹 계열사죠. 화재, 해상, 자동차, 상해보험, 배상책임, 장기손해보험 같은 손해보험 상품 취급하는 회사고 재산보험업과 개인퇴직연금 그리고 각종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은 22%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메이저 4개 회사가 있는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66%를 점유하고 있어요. 외국계는 약 2% 정도 되고요. 보험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에는 3대 제도권 금융이 있어요.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고객의 자금을 유치해서 자본증식에 힘쓴다. 이거예요. 본질은. 근데 어떤 방식으로 고객의 자금을 유치하느냐 그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최근에는 그 방법 자체도 경계가 많이 좀 모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약 48조의 자본을 운용 중에 있는데 국채, 사채, 유가증권 같은 여러가지 투자처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수익률이 2.8%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삼성화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삼성화재 배당수익률이 4.93%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가의 어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배당수익률도 최신화가 돼요. 원래는 5%였다가 주가 좀 떨어지니까 4.93% 정도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8,800원씩 배당을 한다고 해요. 상당히 배당을 잘하는 그런 고배당주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지가총액은 8조 6천억 그리고 발행주식수는 4,700만주 유동주식수는 3,10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좀 올랐어요. 한 20% 정도 올랐고 단기승률이익도 한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놀랐어요. 좀 이렇게 이 정도면 어닝서프라이즈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빠듯해지면 가장 먼저 이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보험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험을 줄이는 이제 어떤 그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삼성화재가 이렇게 매출이 많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많이 오르고 그걸 좀 이제 제가 추론을 해봤는데 이 삼성화재가 좀 비갱신형을 많이 다뤄요. 비갱신형. 이제 보험 상품에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어요. 갱신형은 20년 완납하면 뭐 80세까지 보장,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뭐 그런 건데 비갱신형은 아이아이 잘못되겠네요. 비갱신형이 20년 납 80세까지 보장, 100세까지 보장이고 갱신형은 그 보험 계약을 유지할 때까지 유지하면 할수록 그때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유지하려고 하는 만큼 대신 가격이 싸죠. 이 비갱신형보다 같은 보험 조건인데 비갱신형은 한 30만원이다 라고 하면 이제 갱신형은 한 9만원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잘 조건을 잘 맞추는 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틈새시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해서 매출을 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감히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삼성화재 지금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제가 쳐들은 이게 1차 방어선이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마지막 4차 방어선이에요. 근데 이제 1차 방어선은 이미 시원하게 뚫렸고 2차 방어선이 2차 방어선이 이 주가를 지탱해 줘야 되는데 지진선에 닿기도 전에 곡선 반등 성공하더니 이런 식으로 상승 상승 기준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관찰이 돼요. 어떻게 관찰되느냐 여기 5일이 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캔들이 이 위에서 놀아주고 있잖아요. 각도가 꺾였고 이 밑으로 가다가 중간으로 가다가 위로 가잖아요. 각도가 꺾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21선을 한번 만약에 터치를 한번 하겠고 만약에 이제 윗골이 그리지 않고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일단은 좀 올라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고런 상황이 연출되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화재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위에 이제 배너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요 가운데에 초록색으로 라이브 까박까박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들어가시면 저희 소장님의 그동안 리딩을 하셨던 그런 종목 이라든가 그런 역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다 나와있죠. 그리고 오늘은 2021년 2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요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이 이제 10시 20분인데 요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이제 해주시는데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이제 리딩 해주시는 거예요. 7시 43분부터 인사 말씀 올리면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 공지사항 이런 거 한번씩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고 그 전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투자에 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어떤 자료들도 이제 말씀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9시가 되면은 이제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어 현재 시간 9시 00분 어 코나의 현재가 3만 7500원 기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고 또 1차 목표가 3만 8600원 손절가 3만 6000원 요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요런 식의 실시간 댓글 리딩을 계속 이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어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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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